1부 동성애 반대론자들은 동성애는 일종의 정신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신병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맞서서 1부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애가 정신병 또는 질병이 아님을 과학 또는 의학이 밝혀냈다고 응수합니다.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에서 동성애를 질병으로 분류했지만 1970년대에 질병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대다수 국가들의 정신의학 단체들과 대다수 관련 국제기구들에서 마찬가지 입장을 취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질병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해로운 기능부전이라는 정의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능부전에 대해 논하려면 무엇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진화생물학이 그럴듯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질이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선택에 의해 인류표준 또는 남자표준 또는 사춘기 여자표준으로 진화했다고 합시다. 만약 그 표준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다면 기능부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과학을 통해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배타적 동성애의 경우에는 이런 의미에서 기능부전이라고 봅니다. 이성에게 성욕을 느끼고 이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유전자복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성애가 자연선택에 의해 인류표준으로 진화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해로운지 가릴 때는 가치판단이, 특히 도덕적 가치판단이 개입됩니다. 저는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과학적 발견이 도덕적 가치판단을 좌우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동성간 섹스가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해로운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본 겁니다. DSM에서 동성애 항목이 사라진 이유는 동성애에 대한 신박한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DSM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생각이 동성애 또는 동성간 섹스가 해롭지 않다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성애가 정신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나쁘다는 주장도 더 이상 정신병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주장도 순환 논법일 뿐입니다. DSM에서 동성애의 시장은 오전의 사회의 시장은 오전입니다. DSM에서 동성애의 시장은 오전입니다. DSM에서 동성애의 시장은 오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